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만족도 최상의 주방 생필품 특집 일반 랩과는 차원이 다른 글래드 스텐 관리가 물티슈 뽑았을 듯 쉬워지는 습인똥 삶을 필요 없는 관리 편안 행주 오일판까지 생필품만 잘 골라도 살림이 한결 쉬워져요 하나씩 소개할게요 음료 배달 시키면 이렇게 오는 거 아셨어요? 마구 흔들어도 음료 한 방울 흐르지 않아요 매진랩, 집에서도 필수품인데 사페에서도 필수품인가봐요 글래드 매직랩은 히커바든 강력한 접착력으로 밀폐력이 굉장해요 무거운 유리볼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죠 세로로 쉽게 잘리고 길게 나온 랩은 리와인더로 되감기 가능해요 필요한 양만 정확하게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샌드위치 쌀 때 글래드 매직랩은 필수에요 탑처럼 쌓은 샌드위치도 매직랩을 이용하면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디스테놀 에이프리, 추윙검 성분의 접착력으로 환경호르몬 걱정 없어요 더워지는 날씨에는 양파도 매직랩하세요 껍질을 벗겨서 글래드 매직랩으로 한번 감싸기 그리고 박캔을 보관하면 한여름에도 변질 걱정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산다 규현님은 이걸로 고기 소분하시더라구요 정말 똑소리나요 한 번에 소진이 어려운 생선과 고기는 한번 먹을만큼 소분해서 냉장 또는 냉동해요 요리할 때도 편하고 글래드로 밀폐효과를 볼 수 있어서 더 오래 보관도 가능하죠 김치, 된장, 고추장 용기에 랩 덮으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게 참! 그릇에는 붙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더 지저분해요 이제 매직랩으로 바꾸세요 포스트잇처럼 용기에는 잘 붙고 또 쉽게 떼어져요 이렇게 뭉쳐있어도 다시 쫙 펴지고 접착력이 살아있으니까 재사용이 쉬워요 글래드 플렉스앤실 매직백도 준비했어요 늘어나는 식품용 지퍼백으로 동일 사이즈 대비 30% 더 넣을 수 있어요 타 지퍼백보다 유연하고 회복력이 우수합니다 부피 큰 과일, 채소 넣을 때 여행 짐 쌀 때 활용해보세요 애매하게 지퍼백이 안 담길 때도 매직백이라면 걱정 없어요 툭툭 흔들면 매직백이 유연하게 늘어나서 지퍼가 쉽게 잠기거든요 지퍼백보다 큰 화장품도 툭툭 흔들면 지퍼백 속으로 쏙! 3초 쟁이셨어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조금씩 쟁이고 있어요 매직백 냉동용은 맛과 향이 날아가는 프리저번 현상을 막아주어 오랫동안 신선함을 지킬 수 있어요 장기 보관용에 딱이에요 시금치 냉동 보관할 때는 물도 함께 넣어줘야 식감이 유지돼요 밀폐력까지 갖춘 글래드 매직백이니까 물 한 방울 세지 않아요 내돈내산으로 시작한 오일팡 행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에요 물기는 물론 다량의 기름까지 한 번에 닦아내는 능력 플라스틱 실리콘 설거지 할 땐 오일팡 하세요 일반 수세미로는 닦아도 닦아도 미끈거렸죠? 오일팡은 디스코스 원사 100%로 물이 묻으면 조직이 조밀해져요 표면에 밀착해서 닦아주니까 미끈거림 하나 남지 않아요 부드러우니까 흠집 걱정도 없죠 오일팡 3가지 중 작은 사이즈는 애벌 행금수세미로 사용하고 중간 사이즈는 휘뚜루마뚜루 큰 사이즈는 청소, 세차용으로 좋아요 오일팡은 오염물을 쉽게 제거해요 여러 개의 행주 필요없이 많은 양의 간장, 고추장도 쉽게 닦죠 무엇보다 좋은건 세탁이 정말 쉬워요 하얀 행주에 묻은 짙은 양념도 세탁 한번으로 삶아 빤 듯 눈부시게 깨끗해져요 삶지 않아도 오염제거는 물론이고 세균감소, 소취감소율 99.9%니까 행주관리까지 신경쓸 필요 없어요 주방에서 쓰다가 오래되면 욕실에서도 쓰고 청소용으로도 쓰세요 찌든 때가 밀리지 않고 세척이 쉬워서 물티슈보다 좋아요 욕실 수전, 욕조 등의 물기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거 처음 써보시면 신세계다 하실거에요 스텐냄비 한개라도 있다면 무조건 습인도 하세요 철수세미를 머리카락의 3분의 2 굵기로 가늘게 만든 스티롤이에요 이종세제까지 함유되어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방 생필품입니다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넣고 끓일 필요 없어요 매쾌한 냄새와 오랜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 습인도 이만큼으로 해결되요 관리가 필요한 스텐냄비는 습인도 하나로 해결되요 이게 끝! 어때요? 깨끗하죠? 오래된 찌든 때가 100%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습인도는 스텐 제품에 생기는 일상적인 찌든 때와 욕을 말끔히 씻어줘요 각종 얼룩과 녹까지 발생한 스텐비커 번거로운 작업 없이 습인도 하나로 해결해요 사용 편의성이 너무 좋으니까 물티슈 뽑아서 닦듯이 편해요 간편하니까 때가 묵을 때까지 두지 않아요 너무 쉽게 녹, 얼룩 싹 지워졌어요 베이킹소다로 두 번 끓이고도 남은 탄자국 선명한 젠팟이에요 더 이상 힘들어서 방치했었는데 습인도가 해결사네요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렀고 결과는요 너무 깨끗해졌죠 그동안 왜 사서 고생한 거죠? 함유된 세제가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더욱 마음에 들어요 남은 세제가 닿을 때까지 개수대도 닦아요 개수대 딥클렌징한 느낌 너무 깨끗해요 어쩐지 번거롭게 느껴지는 가스레인지 청소도 습인도 하나면 청소가 간편해져요 다만 아깝다고 다회용으로 쓰지는 마세요 철이라서 산화되어 녹이 발생됩니다 주의해주세요 스템 뿐만 아니라 욕실에 유리 선반 유리 부스 청소에도 좋아요 하얗게 굳은 얼룩들이 쓱쓱 지워지는 체감이 굉장해요 실내와 세탁할때도 써보세요 실내와 세탁할때도 써보세요 습인도가 지나간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이 극명하죠? 오늘 소개한 주방 생필품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필수템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꼭 필요하고 살림을 한결 편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생필품 이런게 생활명품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